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벌레 끼어다니도 끈질거리고 착한 딸이 싸가지가 없어져 리스펙 나무 동방적 재주신 아끼야 핸드폰 내리고 물러가라 아끼야 물러가라 건당 천만 원여서 천막 사례로 드렸어요 백립 바로 가시죠 뭐야 너 박사님 앞에 이런 영역 가득한 것들은 태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녀이오 대신 오 이 녀이오 응 이 녀이오 어떤 지 혹시 제가